안녕하세요 수장입니다. 오늘 모자를 딱 쓰고 보니까 되게 뭔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진행하기 딱 좋은 룩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 이화도 공원 안에 숨겨놓으신데 바야흐로 스쿨레컷 1화 촬영일이었다. 첫 촬영이라 긴장했는지 헤매는 수정이. 어? 사라가 숨겨놓으신 거 아니죠? 아 아니네? 그러면은 이쪽 길이 아니라 저쪽 길로 가야 되는 거죠? 진짜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어디 어떤 식으로 숨겨두셨는지 제가 봤으니까 오늘은 좀 더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하하하하하하 찾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쉽게 해주신 거죠? 자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그 기억나세요? 누나를 짝사랑하는 그 친구가 누나가 연락이 두절됐다고 했었는데 연락이 왔는지 궁금합니다 후기를 좀 남겨주세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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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근데 오늘 좀 잘 찾죠 저 짠 두 개만 더 찾으면 되네요 하하하 짠 가봅시다 어! 어! 찾았습니다 짠 도착 갈까요? 오늘 진심 개입 시판이 어디 있나 한번 찾아보기 하하하 오 굉장히 게시판이 많이 찼는데요? 이렇게 다이너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걸 한번 봐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2반 미 사 미사과? 차 하늘입니다 요즘 지치기도 하고 속상한 날이 잦아져 사연으로 써봅니다 그럼 미사과가 정확히 뭐예요? 미디어 사운드가라고 좀 줄여서 미사과라고 부르는 거 있어요 고3이 돼서 고민이 많다고 썼는데 무슨 고민이 있나요? 꿈으로 댄서를 선택했는데 이제 고3이 돼가지고 입시를 시작하면서 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막연한 것들도 부딪혀서 직업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그게 좀 현실적으로 다가오니까 고민이 되는구나 맞아요 그냥 춤을 좋아하는 거에 집중하면 훨씬 더 즐겁게 춤을 출 수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춤을 보여줄 생각이 있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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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한다 갑자기 하기 쉽지 않은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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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 안녕하세요 저 고3이라 추억 남기고 싶어요 웃긴 친구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시작 하하하 안녕하세요 하하하 저희는 이벤트과라고 우와 올해는 약간 바텐더 수업을 듣고 있어요 우와 탕후로 챌린지 아세요? 저희가 그걸 준비했거든요 준비한 것 까지 아니고 약간 조금 맞붙이? 오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향으로도 같이 그렇지 그러지 그럼 제가 선배 몸에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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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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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여기서 추억을 남기셨네요 그래서 너무 나오고 싶었어요 오오오오 저희 소중한 친구 이름을 한번 불러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그럼요 여기 좀 진아 진아, 세림아, 현지아, 채은아, 소유나, 가인아, 가인아 정말 사랑하고 앞으로 졸업까지 많이 웃겨줄게 난 했나 버리니까 저는 서울 컨벤션고 재학 중인 2학년입니다 실용음악을 전공하는 사람으로 고민이 많은데 류쌍 님이 가수로서 조언 한 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2학년 1반 지승원입니다 혹시 그럼 지금 전공은 뭐예요? 지금 전공은 보컬이에요 보컬인데 악기에도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악기도 제일 좋아하는 악기는 뭐예요? 기타입니다 오, 저도요 오, 기타요? 저는 어떤 마음으로 임했냐면요 내가 관객이 5명이 와도 음악을 할 것인가 내가 그만큼 음악을 사랑하나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아마 승원 학생도 그만큼 음악을 좋아할 것 같아요 맞아요 기타를 좋아하는 걸 알고 있고 음악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걱정 없이 앞으로 음악을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난 아직도 잊지 못하고 남겨진 너의 향기들 그 속에 살아 있잖아 넌 모르겠지만 원래 다 이래 이별이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뽑아볼게요 저번처럼 빈 프레임이 또 있거든요 이걸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야구 이거 야구 같아요 야구공이랑 야구 배트 같은데요 이 학교에 야구구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마 야구구로 따라와 이런 느낌이 아닐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컨벤션고 재학 중인 2학년 김기범이라고 합니다 사진을 보고 왔거든요 근데 야구공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네 복장을 보니까 야구공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저도 시구를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멀고 되게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투수로서 가장 존경하고 목표로 삼는 선수가 있나요? 일본에 있는 선수인데 제가 공을 밑으로 던져서 선수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밑으로 던지는 선수 갑자기 들어오니까 기억이 안 나요 야구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네 생각났어요 레이 다카지 선수라고 레이 다카지 선수라고 오 그럼 또 응원하는 팀이 뭐예요? 저는 뭐 레이 다이언트 네 그러면 나중에 레이 다이언트에서 좀 선수로 뛰고 싶은 목표도 있겠네요 네 그렇긴 한데 그래도 어디든 불러주시면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 그렇다면 오늘 스쿨 레컷을 통해서 어떤 진심을 좀 전하고 싶었나요? 재현이라는 친구를 전하고 싶었는데 재현이라는 친구를 전하고 싶었는데 항상 저희 막 웃게 해주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면 재현 학생이 좋은 점 딱 세 가지만 꼽는다면? 아무것도 안 해도 월분만 하고 있습니다 재현이 너 저랑 같은 투수다 보니까 고민도 어느 정도 비슷하고 얘기해주면 잘 들어주고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말투도 웃기고 그냥 보고 있으면 행복합니다 어 이거 사랑인데? 그러면 재현 학생에게 전하고 싶은 진심을 카메라에 대하다고 한번 얘기해주세요 우리 웃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같이 풀어가서 행복하게 야구하자 근데 아까 들어보니까 사랑이던데 완전 그럼 재현아 사랑해 한번 해주시면 크게 크게 재현아 사랑해 우와 누나 사랑해 우와 나도 사랑해 사실 지금 얘기하는 거를 다 듣고 있었거든요 벌써 좋아졌네 벌써 좋아졌네 그러면 기범 학생의 진심에 대한 답장을 좀 해본다면 저도 기범이 많이 사랑하고요 항상 웃게 해줘서 고마운 친구인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종국대회가 있는데 좋은 성적 내에서 같이 우승까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성적 받으실 때 제가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저희 이렇게 시수할 때 저 꼭 가르쳐 주는 걸로 만나요 저희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같이 스쿨 넷컷을 찍으면서 마무리해볼까요? 네 서로 한번 골라줘 봐봐요 시그니처 포즈가 이거거든요 첫 번째는 이걸로 한번 자 가자 오늘 서울 컨벤져 고등학교에서 스쿨 넷컷을 남기셨는데 오늘은 어떠셨는지? 오늘 어쩌다보니 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저도 이제 학생 때부터 꿈을 열심히 찾아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때 생각이 새록새록 나면서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서울 컨벤션 고등학교 친구들과 함께한 스쿨 넷컷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선배님들 아니면 후배님들 친구 선생님 이렇게 좀 마음을 전하고 싶은 사연이 있다면 꼭 신청해주세요 저희 스쿨 넷컷이 찾아가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